이 자리에는 그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정당 논설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영호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이 일가들 전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의 이번 과정을 통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입법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저는 지난 2014년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던 뉴욕공항 한복판에서 오만에 가득찬 조연아 씨에 의해 제 살점 하나하나가 지켜져 나가는 인권의 살해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. 그러나 4년이 지난 후 그 가해자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고 지금 2018년 그 동생인 조현민에 의해 그들의 만행은 현재 진행형이 입증되었습니다. 난동의 맹퐁 조영호는 즉각 폐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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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정신 차리고 치료받으십시오. 치료가 필요합니다. 치료도 지우고 경영도 지우고 경영도 지우고 경영도 할 수 있구나. 잘 틀렸어. 됐죠? 치료가 필요합니다. 치료가 필요합니다.